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었다네요. 한 달 가까이 당부장 문을 열지 못해서 당부장 사장님, 동호인 모두 힘든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응을 잘해서 그나마 최소한의 경제는 돌아가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분열주의자들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정부정책에 협조하고 응원하는 것이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구박사 홈페이지의 내용은 모두 당구박사가 만든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미지와 동영상은 저작권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출처를 밝히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구박사가 만든 컨텐츠는 국내와 해외에서 출판된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당구서적, 전문가 유튜브 채널, TV 당구 중개 해설, 프로 선수들의 경기 영상, 마지막으로 당구박사의 경험을 참고로 만들었습니다. 당구박사는 현재 대대 25점을 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프로 선수도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 선수들이 친 배치도와 공략법만을 그려넣은 프로샷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당구박사 홈페이지에서 회원 전용 당구레슨을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3구, 4구의 수준별 레슨 페이지가 있고 프로샷 메뉴가 있습니다. 현재는 쿠드롱 선수만 있지만 카치도 코스타스, 강동궁, 조제호 선수 등 PBA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를 중심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임으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제호 선수가 새해부터 PBA에 참가하기로 했죠. 저도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프로샷 페이지는 맛보기 페이지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회원들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요. 회원 가입한 후에 보십시오. 회원 가입은 무료입니다. 나중에 재미있는 서비스나 이벤트가 있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회원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당구 점수만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구박사의 모든 컨텐츠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그림은 실제로 공이 움직이는 궤적을 그린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예측하기 쉬우므로 당구를 가르치거나 연습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프로샷 페이지의 첫번째 내용으로 쿠드롱 선수를 선택했는데요. 배치 하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에 쿠드롱 선수가 처음으로 우승한 경기에 2세트 마지막 위닝포인트입니다. 내 공과 일적구의 궤적을 보면 두께와 당점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궤적 위에 있는 숫자는 내 공이 그 숫자의 위치에 있을 때 일적구가 있는 위치를 같은 숫자로 나타냅니다. 이것으로 키스를 예측하고 제거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치를 맞이한 상황을 점수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배치를 받았고 이런 선택을 했는지 고려한다면 좀 더 재미있는 연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쿠드롱 선수가 친대로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실제로 저는 2세트까지 10회씩 2차에 걸쳐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10회 2, 3개 정도는 아 이게 이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쿠드롱 선수의 선택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승률과 에버리지 상승으로 이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자기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구실력을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향상시키고 싶다면 의미있는 배치를 반복 연습해야겠죠. 당구박사가 개발한 컨텐츠와 제품으로 연습한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당구대가 없다면 굳이 프로젝터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스마트폰으로 당구박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배치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당구대가 있다면 당연히 프로젝터 시스템까지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고 돈을 절약하는 길입니다. 하루종일 당구장에서 게임을 쳐봐야 실력 향상에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의미있는 연습 1시간이 오히려 여러분의 실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